도련님! 누구냐? 이 안침술집의 안주인입니다. 또한, 도련님의 계집이기도 하지요. 소녀를 기억하시겠습니까? 괜찮은가? 네, 도련님. 도련님, 제가... 괜찮다. 도련님, 도련님. 도련님, 도련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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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 만났는데 너한테 못 볼 꼴을 보였구나. 다른 좋은 때에 만났으면 지금보다 훨씬 반갑게 맞아주었을 텐데. 저는 오히려 좋습니다. 도련님께 뭐라도 해드릴 수가 있어서요. 이렇게 다친 마음도 위로해드리고. 이렇게 술벗도 되어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. 오랫동안 도련님을 다시 뵐 날만 기다렸나이다. 네. 네가 꼭 나갔구나. 내가 꼭 너가 될 것이야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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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